자 혜원이 CA24 뭐 어떤거 배웠죠? 자 자기는 뭘 좋아하는데 상대방도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는거 배웠어요. 시작해볼까요?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누가다라 그래 누가다. 누가? 내가. 뭐한다? 좋아한다. 자 like의 뜻이 좋아하다면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누가 숨어있다 했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모든 하다시의 대장 두가 숨어있다 했어요. 두의 뜻은 하다라는 뜻이고 당연히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에요. 하다라는 뜻이 좋아하다니까 이 속에 눈에는 안보이지만 이 뒤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다가 이렇게 묻는 말 만들려고 자 여기 한번 볼까? You like. 여기 만약에 두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You like의 뜻은? 너는 좋아한다. 그렇죠. 네가 너는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좋아한다예요? 네가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 묻는 말이죠. 이런거 묻는 말 하고 싶을 때 이 속에 숨어있던 like의 뜻이 좋아하다 라는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있고 두가 숨어있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like의 뜻이 좋아한다 라는 뜻이 하다시기 때문에 숨어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두가 이렇게 숨어있다가 두유 이렇게 만들면 묻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였더라?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Do you like milk?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줘야 되겠죠? Yes, I do. Yes, I do. 자 그러면 여기에 나는 그러하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 되시겠냐? 나는 그렇단 말은 나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무엇을? 그렇죠.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두가 뭐 되시겠냐? Yes, I like milk 대신에 like milk의 뜻이 뭐예요? 좋아한다 우유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유를 좋아한다죠? 그러면 하다시 맞죠? 좋아한다. 그쵸? 그러니까 like milk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Do를 쓸 수 있고 조심해야 될 건 Yes, I am 하면 안 돼요. Yes, I am milk 이러면 무슨 뜻이냐? 그래 나는 사람이 아니고 우유다. I am milk 하면 나는 우유해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유란 말이야. 난 우유를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like가 무슨 뜻이고? 좋아한다. 그러면 무슨 시고?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어요? Do. 누가 숨어있으니까. like milk 대신에 Do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다시이기 때문에 Yes, I do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I like salad too. I like salad too. 그렇죠. 여기에 Do가 못 외치고 왔다고요? Like salad. Like salad. Like salad. Like salad. Like salad. Like salad. To의 뜻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어? 너 좋아해? 나도 마찬가지로 좋아해. 이렇게 해서.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그렇죠. chocolate 쓰기 되게 대단히 까다롭게 생겼죠. 그렇죠. 여기까지 소리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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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초콜라떼. 초콜라떼 아니고 초콜렛이에요. 초콜라떼같이 생겼네. 오케이. 계속해서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어이?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그렇죠. No, I don't like chocolate. 네, C 생략됐는데 여기 또.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됐죠? 네. 쓰기 쉬움도 잘 써주세요. 잘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리고 이렇게 해서 C레벨이 모두 끝났고 D레벨로 바뀔 거예요. 다음 달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점점 비슷해지죠? 그렇죠? 학교에서 배웠나? 배웠어요. 깜짝이야. homeless. 어, 이게 진짜 귀엽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감사합니다.